유명 가수의 춤을 얼마나 정확하게 따라 추는지를 알려주는 이른바 춤선생 기술이 포스텍 연구팀에 개발됐습니다. 세계적인 케이팝 댄스 열풍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장성호 기자입니다. 댄스 전문가가 추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춤 동작이 관절의 움직임으로 이미지화돼 재현됩니다. 이 화면을 보고 춤을 따라 추면 자신의 춤이 얼마나 정확한지 점수가 나옵니다. 또 관절 부위별로 잘 따라하면 흰색으로, 못하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. 포스텍 연구팀이 개발한 이른바 춤선생 기술입니다. 3D 신체 관절 추적 기술을 이용해 춤 동작 때 관절의 움직임을 카메라를 통해 곧바로 인식하고 비교하는 기술입니다. 3차원 관절 정보를 정밀 추적하는 기술로서 그 정확도가 약 4.5cm 이내로 아주 정확밀한 추적이 가능한 기술입니다. 이 기술을 활용하면 케이팝 댄스 열풍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데 기폭제가 될 수 있고, 컴퓨터 게임에서는 명령어를 키보드 대신 몸 동작으로 할 수 있어 상업성도 높습니다. 인식된 동작을 3차원 게임에서 키보드 명령 대신에 활용해서 보다 인터랙션이 강한 그런 기술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.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영상 처리와 관련된 국제학술대회인 ICIP-2015를 통해 최근 발표됐습니다.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.